안녕하세요. 속마음 버스 목소리 기부자 장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목소리를 따라하거나 기상캐스터 또는 라디오 DJ 대본을 보면서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우연히도 속마음 버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연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당신의 목소리를 기부하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망설임 없이 기부신청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연을 함께 공감하고 제 목소리로 신청자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간다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닌 기부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너무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